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워커힐 풀파티인데요 박현사랑 강재희가 여기에 놀러왔다고 하는 제보가 지금 들려왔고 제가 지금 급하게 잡으러 왔거든요 정주열한테 지금 제보를 받았어요 너무 지지배들이 아주 남자친구 있는 지지배들이 자기 처신을 제대로 못하고 이것들을 아주 제가 잡아서 조직했습니다 갑니다 잡아볼게요 어디 갔을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착했어 이놈의 귀지배들 와 근데 존댄다 애들 찾을 때가 아니야 지금 존댄인데요 그냥 찾았다 찾았다 너네 남편들이 기다려 지금 집에서 남편이 누군데? 어? 남편 누구에요? 남편 없어? 남편 없어 남편 없어 근데? 너 뭐야? 너넨 잡으러 왜 잡아 너가 너가 뭔데? 너 남자친구라 너 남자친구가 너네 잡아오래 너 뭐 돼? 들어와 너만 조용히 하면 되잖아 나만? 어 너네도 조용히 할래 나도 놀테니까 어 사실 사실 저도 놀러왔거든요 네? 박현서랑 강재희도 단속 좀 할 겸 저도 좀 놀아보려고요 아까 목소리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모르겠다 이 씨발 모르겠다 나도 밖에 가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야 야 하 어 저녁 4 2 4 5 5 어떻게 놀러 왜? 알잖아요 다 왜 주장을 왜 주장을 하려 그래요 죄송해요 그걸 주장해야 하는 건데 어플러 파티 오늘 주최하셨고 이분이 그레자브루타 그레자브루타 딜 타시는 대표님이죠 오늘 너무 재미있게 잘 노셔가지고 저희 공연도 좀 초대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 멤버분들 뿐만이 아니라 팬분들도 좀 저희가 같이 놀 수 있고 수상한 자랑방에서만 우리만 단독으로 제일 할인해서 99,000원에 한 번쯤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